대구FC 폐봄 여러분 반갑습니다. 2023년 시즌 프로축했나? 지난달 2015일부터 8개월간 치열한 선진을 펼치게 됩니다. 그동안 배고프 시민은 시민들과 팬들의 영원같이 이에 힘입어 우수한 성적을 널 거두어 왔으며 올해는 멋진 경기력을 보여줍니다. 오늘 홍병학전 선수 모두들 다치지 말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. 그럼 지금부터 2023년 대구FC 홈 경기 대막을 선언합니다. 대구FC 홈 경기 대막을 선언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